33번째 요가를 하기 위해서 말리포테크에 왔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제 비가 오고 지금 해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해가 나면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청량감이 좋고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바다도 아주아주 잔잔하고 평화롭네요. 요가하는 것을 촬영해서 모아두면 나중에 자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촬영한 것은 어렵고 100회 이상 촬영하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오늘 날씨였습니다. 오늘 날씨였습니다. 오늘 날씨였습니다. 오늘 날씨였습니다. 잠시, 잠시, 잠시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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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